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상청 날씨터치Q의 김은지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다만 저녁부터는 기온이 내려가 쌀쌀해지면서 일교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는데요. 자세한 날씨는 일기도와 모식도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25일 목요일 아침 일기도 보시면 우리나라 부근에 고기압이 위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 점차 고기압 중심이 동쪽으로 이동하면서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밤부터 차차 구름 많아지겠습니다. 내일 낮 모식도 보시면 고기압이 우리나라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대체로 맑겠고요. 복사 냉각 효과가 더해져 아침과 밤에는 기온이 낮은 반면 일사일해 낮 기온이 올라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내일 밤부터 아침까지 쌀쌀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서류와 안개를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또한 내일까지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기가 건조한 만큼 산불을 포함한 각종 화재 예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기온을 비교한 분포도 보시면 모식도에서 말씀드렸듯이 내일 낮에는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구름이 적어 햇볕이 유입되어 오늘보다 약간 기온이 오르겠지만 아침과 밤에는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일부 내륙과 산지에는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서류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개 때문에 출근길 불편하셨죠? 오늘 밤부터 내일 아침 사이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날씨는 맑지만 모레에는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린 뒤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쌀쌀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날씨터치키였습니다.